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온 닌예인입니다. 여기 런던에 랭기지인 런던 학원을 다닌 지는 한 달 됐고요. 여기 런던에서 랭기지인 런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런던 센트럴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건물관 바로 주변에 바로 뒷건물에 있어서 학원 오면서 겸사겸사 구경하기도 좋고 학원 끝나고 그냥 어디 놀러 가기도 센트럴에 있어서 편하고요. 그리고 빌딩 자체가 되게 모던하고 좀 신식이에요. 그래서 의자들이나 벽 색깔이나 이런 거 다 되게 컬러풀하고 친근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화장실들도. 그리고 제 선생님은 마르게리타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예쁘시고 친절하고 그래서 발표하거나 영어를 말하는데 전혀 부담 안 되는 수업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수업 학급 정원수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다 같이 친근하게 한국인도 별로 없어서 되게 많이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데도 도움되고 정말 좋은 학원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은 1층에 오피스에 있는 스태프들은 되게 친절하시고 항상 이름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언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엄청 다 한 명 한 명 챙겨주려고 노력하시는 스태프들이 계셔서 학원 분위기도 좋고 영어 스피킹이나 다른 리스닝 등등 영어 실력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